난 누구지? 여긴 어디야? 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영어 130페이지 스테이크 굽기 정도 정하기 오늘은 스테이크 굽기하고요 계란을 어떻게 굽느냐 두 가지 표현을 배워볼 건데요 어려울 거 없으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첫 번째 표현은 스테이크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How would you like your steek? 결국은 그 레스토랑에서 제일 잘하는 스테이크 먹기로 결정했나봐요 그러면 스테이크를 주문하고 나면 아마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How would you like your steek? Medium rare, please Medium rare? Medium rare는요 중간에서 조금 덜 굽는 건데요 자, 이게 처음부터 가보죠 제일 생고기부터 갈까요? Rare, please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요 Medium rare, please 그렇죠 그 다음에 적당하게 굽는 것은요 Medium, please 자, 그러면 살짝 더 구워주세요 Medium well done, please 자, 그러면 불고기 밭삭구이다 그러면 Well done, please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계란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케이 계란 후라이를 주시는데요 네 프라이드 에그를 주시는데요 네 제가 원하는 프라이드 에그는요 노른자를 터뜨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sunny side up, please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줄걸요 sunny side up이요? sunny side up 아, 미스터 써니 네, sunny side up 아, 그래요? 네, 해가 쨍쨍할 때 하얀 바탕에 해가 동그랗게 있는 모양이다 라고 해서 sunny side up이라고 해요 아, 그렇구나 네, 그 후라이 할 때 sunny side up 해서 이렇게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거 터뜨려서 주면은 좀 기분 안 좋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두면 돼요 sunny side up, please sunny side up 주의사항은 엄마한테 이렇게 하면 맞을 수도 있어요 sunny side up은요? 네 절대 맞지 않아요 왜요? sunny side up은요? 네 쉬워요 아, 만드는 거? 계란을 프라이팬 위에 올려놓고 불을 약간 줄인 다음에 네 흰자가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그냥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요 네 sunny side up이 아니라 네 over easy 그렇죠, over easy 어렵죠 over easy는 말이 easy죠 그러니까 이 over easy라는 말이 over가 넘어서잖아요 네 easy가 쉬운 거니까 음 자, 쉬운 건 넘어섰다 아 이건 어렵다 아니, 근데 이때 easy는 익힌 정도를 나타내는 어떤 hardened 된 그 딱딱함의 정도가 easy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양쪽 계란의 앞뒤를 조금씩만 익혀서 터지지는 않으나 안쪽은 완전히 물 상태를 유지해서 달라 over easy, please over easy가 제일 어렵죠 어렵죠 우리가 보통 계란후라이 반숙이라고 할 때 우리 어머니들은 계란을 뒤집긴 하는데 노른자는 다 익지 않고 터지지도 않는 상태를 만들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over easy가 가장 어려운데 sunny side up보다는 사실 over easy가 먹기가 더 좋은 게요 음 sunny side up은 흰자도 어느 부분은 안 익고요 맞아요 또 흰자의 어느 부분은 새까맣게 타요 불 조절 잘해야죠 그렇죠 음 자, 그래서 어 반숙 계란은 sunny side up과 over easy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바싹 익혀주세요는 well done, please 어, 고기랑 똑같네요 그쵸 다 익히는 거는 well done이에요 그러면 휘저어 붙인 달걀프라이는 뭐라고 해요? 이거는 우리말에서도 휘저어 붙인 달걀프라이보다는 scrambled egg라고 훨씬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 우리말에서는요 네 egg scramble이라고 써요 아, 그래요? egg scramble 그건 well, yeah 라고 할 수 있나 어쨌든 우리말로 egg scramble이라고 하는데요 스크램블은 스크램블드로만 쓰여야 돼요 음, 맞아요 왜냐하면 스크램블이 명사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egg scramble 하면 egg, 계란이 갑자기 무슨 스크램블 요리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계란에서 팔이 쭉 나오더니 요리기구를 잡고 휘휘 젖고 있는 그렇죠 egg scramble 노래하고 춤추면 귀엽다 요리를 하고 있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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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gg scramble I, egg scramble? 말이 안 되네 네 뭐 하는 거예요? 네, 몰라요 자, 그래서요 네 scrambled egg 라고 해야 하고요 scrambled egg, please 그렇죠 아니면 scrambled, please 그렇죠 네 How would you like your 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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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don, please Weldon, please Scrambled, please Scrambled, please 이번엔 또 뭐 배울 거예요? 이번에는요 네 이번에는 계란을 물에 풀어서 먹는 계란국 계란국 그렇죠 아, 이거 포치드라고 한대요 그렇죠 네, 포치드 포치드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계란국일 것 같은데 계란국이죠 근데 이거 냄새나지 않을까? 으흠 모르겠어요 이건 안 먹어본 것 같아요, 저는 글쎄요 포치드 에그를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요 네 여러분이 어떤 메뉴를 주문할 때 네 계란의 형태를 결정해달라고 할 때 으흠 혹시라도 포치드를 선택하지 말으라고 그러니까 냄새나 할 것 같아요 계란국이죠 그러니까 중국집에서 나오는 계란국 어... 형태와 비슷하겠지만 음... 맛을 포장할 수 없죠 네, 저는 별로 안 좋아하네요 자, 그러면 하지만 이제 어... 술 먹은 다음 날 음... 어떤 국이라도 좋으니 제발 국을 다오 아무거나 뜨거운 물과 약간 찹찰함을 원한다 그렇죠 뭐 이럴 때 그렇죠 그럴 때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프라이드 에그가 아니고요 삶은 다이갤로 가볼까요? 오케이 두 개의 종류가 있죠 소프트 보일드 하트 보일드 그렇죠 네 소프트 보일드 하드 보일드 소프트 보일드 하트 보일드 하드 보일드는 요리의 장르를 넘어서도 많이 쓰여요 음... 그래요? 하드 보일드는 우리는 어떠한 장르가 완벽하게 반영되어 있는 아... 이런 의미로 쓰이죠 음... 그렇구나 음... 예를 들어서 네 락에도요 음... 락에도 어떤... 글쎄요 여러 가지 장르와 혼합된 락이 있을 수 있으나 음... 우리는 정통 락이야 We are hard-boiled rock, man 그렇죠 이렇게 하드 보일드, man 저런 건 락도 아니지 아... 이렇게 그렇게 We are hard-boiled hard-boiled 그... 이거는 어... 서양에서만 정말 있는 우리나라에서 별로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저 소프트 보일드, 하드 보일드한 계란만을 올릴 수 있는 약간 잔처럼 생긴 그릇 따로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이렇게 탁탁해서 윗부분 이렇게 먹는 음... 그렇게 해서 서빙이 되는 경우도 있죠 음... 소프트 보일드, 하드 보일드 음... 음... 그러면 저 같으면 이건 뭐야? 하고 거기다 술 따라 먹어? 아니... 왜 계란을... 네... 숟가락으로 떠먹기 좋게 이렇게 해주나? 음... 모르겠어요 그렇게 떠서 그렇게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See you next ti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